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통신의 이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삼성호신 그 유명한 논어에 나오는 삼성호신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에서의 반성 스스로를 살펴돌아보는 그 반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삼성호신 이 삼성호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증자가 한 말입니다 이 논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공자 사후에 그 제자들이 편천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자의 직계 제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린 편에 속했던 그 증자가 원래 이름은 증삼이죠 이 증자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 가지고서 이 공자 학단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증자의 삼성호신이 그 논어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증자의 삼성호신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삼성 세 번 세 가지를 살핀다 오신 나의 몸을 나의 이 몸을 가지고서 하는 그 행동을 행동거지를 세 가지를 살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자가 오일 삼성호신 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삼성호신 내 행동 세 가지를 살핀다 세 번을 살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살피는 것은 충에 대해서 불충하지 않았는가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할 때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나의 어떤 그 일을 할 때 일을 할 때 불충하지 않았는가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육아에서는 어떤 그 진실됨 충실함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충실하게 일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살핀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친구들과 어울림에 있어서 불신하지는 않았는가 뭔가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든지 혹은 남을 괜히 이렇게 의심한다든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두 번째로 살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핀 것이 무엇이냐 불습 내가 선생님께 전수받아 가지고서 배우고 익히는 것 그 습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게으르게 하지 않았는가 그 불습에 대해서 살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충실하게 나의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정진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에서 사람들 사이의 그런 관계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나를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더 나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더 내가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여간에 나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배우고 익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정진했는가 소홀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매일매일 살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성호신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 같지만서도 기가 막힌 것이죠 매일매일 이렇게 자기가 딱 정해가지고서 스스로를 살피고 반성한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반성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흔하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서 피곤하니까 밤에는 그냥 뻗어가지고서 바로 그냥 자버리게 되죠 내가 지금 뭔가 재밌는 거, 뭔가 찾고 싶은 거, 뭔가 이렇게 내가 보고 싶고 혹은 먹고 싶고 이런 거 더 챙겨가지고서 늦은 밤까지 그런 거 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하루를 돌이켜볼 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많죠 보통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가 다 끝난 뒤에 밤에 잠자기 전에 그렇게 하게 되는 타이밍인데 그 시간만 되면 그냥 피곤해가지고서 그냥 뻗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은 앞으로의 일이 너무나도 그냥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서 앞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돌아볼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반성이라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살피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똑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 지금 위치는 어디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조금 미진했다 그러면 내일은 더 빡시게 노력하고 내가 지금 방향이 좀 틀어졌다 그러면 내일은 다시 방향을 고쳐가지고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진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히 제대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똑바르게 그 속도를 맞춰가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중간 목표를 또 성취하면 그 짜릿한 성취감을 맛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티어, 이 조타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반면에 이 반성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살면서 나중에 정신차를 보면 자기의 인생이 엉뚱한 대로 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방황 반성을 하지 않으면 방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 안 하고 똑바로 가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하여간에 그래서 방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신이 퍼뜩 들어가지고서 야 이거 아닌데 그때 가서 하는 게 무엇이죠 후회죠 후회 반성을 하지 않으면 방황을 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성을 반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한다면은 오늘 살짝 방향이 틀어졌어도 내일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고쳐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살짝 늦었더라도 내일 분발해서 그 속도를 다시 원상복구시켜가지고서 제대로 맞춰가지고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마침내 기어코 원하는 방향으로 가가지고서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성의 힘이죠 꼭 그 증자가 말한 삼성호신이 아니더라도 이 증자는 어떠한 그 인생에서의 에센스 진짜로 중요한 어떤 세 가지를 자기 나름대로 꼽은 것이죠 일을 함에 있어서 충실한 것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고 닫고 배우고 익히는 것 공부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증자는 에센스로 딱 꼽아가지고서 그것을 매일매일 오일 삼성호신 나는 매일 그 세 가지를 살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삼성호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인생에서 꼭 챙겨야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지고서 매일매일 정진해야 되는 것 이거를 딱 정해가지고서 매일매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그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그러한 나아감으로 결국에는 기쁘고 기어코 성취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통신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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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